월컹그룹을 순간순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어떻게 키우는... 어렵죠. 지금 이 육바람일 분석이 답입니다. 4단 양심분석이, 이니에이지분석이. 이거에 익숙해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수는 없고. 그러니까 지금 다 하시려고 하면 안 돼요. 모든 일에 내가 선악을 판단하겠다. 이건 힘들고 우리는 양심이 있기 때문에 기본 감각은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일은 기본 감각으로 일단 처리하시고 아주 찜찜하다 하는 건 옷이잖아요. 아주 찜찜하다 하는 것만이라도 분석해서 처리하시고 급하면 일단 찜찜한 건 피하시고 직감으로라도 피하시고 좀 여유가 있는 일이면 분석을 꼭 시도해가지고 본인의 직감을 좀 구체화시키는 거죠. 직감만으로는 안 돼요. 이성적으로도 분석이 돼야 됩니다. 직감과 이성이 만나게 돼 있어요. 똑같은 소리가 나와요. 내 직감에서도 찜찜하다 그러고 분석해 봤더니 양심에 크게 구멍이 나 있어요. 그럼 이건 확실히 잘못된 일이구나. 왜냐? 이러면서 우리 애고가 양심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지금 우리 애고한테 양심을 가르쳐야 돼요. 우리 자아는 지금 너무 양심에 대해서 둔감해요. 양심의 소리는 계속 들리는데 그것 때문에 찜찜하기도 하고 자명하기도 하면서도 정확히 양심을 이해하고 있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애고한테 양심을 이해할 기회를 계속 만들어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애고가 양심을 이해한 만큼 빨라져요. 그리고 상황상황에 대처하는 것도 더 덜 찜찜하게 결정을 빨리빨리라도 내립니다. 직감적으로라도 더 나은 걸 찾아요. 일단 현실에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전쟁은 났는데 지금 무슨 키워놓은 정의의 병사가 있으면 좋은데 그건 아니잖아요. 전쟁하면서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하면서 밀리고 나가면서 그걸 다 공부로 알아야 돼요. 지금 그냥 내 느낌대로 했는데 감정대로 했는데 뭐가 잘못돼요. 그럼 그때라도 또 분석을 해서 배우는 겁니다. 내가 아까 이렇게 대충 결정했더니 이 결과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계속 수작을 하시는 중에 양심 분석하는 게 진짜로 이게 보편적인 선악을 결정하는 훌륭한 도구다라는 그 자명한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저는 이렇게 실험을 계속해 보시길 권합니다.